안녕하세요 꼼새티비 인데요 여기는 케이베스 앞인데 케이베스 앞쪽에 케이베스 시총료 분리징수를 응원하는 사안들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네요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인 케이베스가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다시는 이런 화환이 등장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뒤쪽이 케이베스 건물 인데요 지나가는 외국인 또 신기한 듯이 이 화환들을 유심히 보고 지나갑니다 케이베스 정문에서부터 케이베스 울타리를 한바퀴 감싸고 남을 정도로 조화가 어마어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케이베스 방송국 앞에 놓인 이 화환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? 공정한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기와 같은 것인데요 하루 빨리 제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되기를 응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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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뉴 시행